자 황색 게임이구요 미터 차순으로 쳐맞는 겁니다 거의 미터 나와요 밑에 있어야 돼 왼쪽 밑이랑 오른쪽 밑에 오케이 자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자 자 라이프 먼저 해보세요 각자 연습할 수 있는 판 한 판 나는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난 안할게 스페이스만 누르고 시작 시작 그냥 빨리 가는거 아니에요? 뭐 해봐 뭐요?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자 해봐 어려워 시작 시작 우연한데 오 잘하는데 네? 미터 순으로 맞는 겁니다 먼저 시작 자 가위바위보 갑시다 이거는 누가 먼저 하는지는 가위바위보 갈게요 오케이 순차 중요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 꼴등이? 아니 꼴등 1등이네요 꼴등 2등 클리어가 3등 자 먼저 하겠습니다 어려운데요? 게임 시작 집중하겠습니다 진짜 초반에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뒷사람이 100m 가면 90대 1000만 한 거 아니야? 부금이 개킹받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엄청 멀리 간다 어? 30m 초과? 아예 아예 와 얘는 진짜 좀 다르긴 하다 43미터 와 저 갈게요 시-작 그런거 하지마 그게 유아태행적인 행동이래 세아야 코소리 내지마 하지마 아니 하지말라고 듣기 싫다니까 라이프야 하지마 자시고 됐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이게 힘을 숨긴 것 같다니까요 아유 그런게 어딨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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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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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미터고요 44미터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업보가 있어서 당신 못 때리겠습니다 그렇죠 당신한테 맞을게 얼마나 맞을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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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쪽은 좀 때려보고 싶거든요 36리터잖아요 45 빼기 30 15일 14대입니다 오케이 손 대세요 자 저는요 안 때릴래요 그러면 당신이 악마가 되거든요 안 때리겠습니다 한 판 더 네 이걸 한다고요? 어 한 판 더 이런 비슷한 게임이 없어요? 아니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재밌다 이게요? 어 이게요 이게 재밌다 나 알았다 난 너무 재밌는데 이게 재밌다고요? 어 난 너무 재밌는데 자 4090 그래픽으로 이걸 한다고요 이게 재밌다고요? 자 컴퓨터가 600만원짜리인데요 갓겜 갓겜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갓겜이죠 갑니다 가위바위보셔야죠 가위바위보 1등이시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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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등이시고요 아 어려운데 ㅈ.. 어느새 있는데 저 2등이시고요 3등이시고 2등이시고 3등이시고 3등이시고 4등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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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의 마음을 알겠죠? 집중하려고 해도 8m 어떻게 8m 창조해요? 저의 마음을 이제 아실 거예요 짜증나 8만 넘기면 된다 오케이 8만 넘기면 되겠다 바로 갑니다 날씨가 제목병 9m입니다 빙lt 하니 오 하니 많이 보고 싶어 그 누구의 가슴에서 울고 있나요 어? 그만 오 오 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으 으 으 으 왜 으 으 이 에 아 이거 둘이 ㅈㄴ 때리고 싶나보다 아 30대 맞아야 돼요 몇대지 30대 그리고 26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닥쳐 높이가 올라가요 30대니까 좀 4살 때릴게요 됐습니다 근데 아파요 아 아파요 이거 진짜 아팠겠다 세아 이렇게 때려도 아파요 저는 몇대예요? 26대 20 26 하나 둘 셋 넷 너무 살살이라는데 더 세게 때리면 죽어요 진짜 아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때려도 아프다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프다 아프다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맞으면 진짜 아파요 맞아 봐서 아홉 맞아 봤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아니다 너무 약하다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자극적이신 거예요 한대는 좀 세게 때리지 야 다른 거 없냐? 차라리 플래시키면 더 낫겠다 마법천장문 마법천장문 재밌겠다 저거 아 저거 플래시게임 대전으로 하면 되겠다 와 저거 오랜만이다 와 근데 플래시게임 진짜 많이 먹어놨다 그러니까요 완전 옛날 것들도 있고 메이플 스트로 팔라도 와 팔라도 갓겜이지 저게 이식이 됐네 플래시게임 틀린 그림이 잡힌데요 여기는 시팔데임 진짜 시팔데임 눈이 이상한데요 눈이 없네 모자 줄무늬도 이상하고 얘 아니 형 눈이 이상하다고요 제 말은 형 눈이 좀 이상해요 눈이 이상해요 이거 잘 만들었다 아 어렵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스크립 시팔게임 깜빡깜빡거리죠 틀린 부분이 맞죠?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너 할 줄 알아? 저요? 잘은 못해요 저는 오래 걸려요 이거 세 개 만든다 이렇게 합치면 깜빡깜빡해져요 합치면 존나 잘하지 핵 쓴 거 같지 않냐 이게 합법적 맥팩이야 그렇죠 이제 눈을 모아서 물체를 세 개로 만든 다음에 그 세 개 있는 가운데로 거기다가 화면도 커가지고 개 잘됨 아 뭘로 좀 대결해볼까 마지막 마지막 대결할 거 뭐가 좋을까 마지막 대결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오목 오목은 대결 안 되지 네이버의 포키 게임? 뭔데? 포키 게임? 포키 게임? 포키 게임? 포키 게임 그거라는데요 뭐야? 아 게임 뭐 하는 건가 보다 아이오류 아닌가 이거? 어? 이거 거잖아 해피웰즈 우와 오랜만이다 와 오랜만이다 해피웰즈 어라이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나 이거 19세 안 걸고 했다고 아프리카에서 19세가 오려고 그랬는데 해피엘스가 아니잖아 뭐야 이거 갑자기 스케이트보드로 바뀌었데요 게임이? 이게 게임이지 오 빡세다 아이 빙신같아 게임이 빙신같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트리키타워로 끝내자 셋이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셋이 딱 할 수 있는게 딱 맞잖아 맞지 않아? 트리키타워 단 한판으로 끝내자 점수로다가 트리키타워만 한게 없어 지금 애초에 3인용이고 보는 사람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딱 보이고 맞지? 삐삐삐삐삐삐삐슬 로 콜드바퍼라 아냐아냐 이렇게 하는거 아냐 아 로컬배틀이 맞는데 어 이거 네명이서 정말 이거 지금 세번째가 세야지 네 제가 세번째인데 어? 제가 세번째에요 아니 제가 첫번째 아니 완전 순서대로 가야지 그럼 너 B눌러 B 어 B 이게 너부터 아니 아니 라이프부터 가는거지 제가 세번째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둘이 패드를 바꾸면 되지 그럼요 저 이렇게요? 응 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1번으로 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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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만들어내려 연결이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둠 레디 랜덤 어? 슈퍼컵 할까요? 슈퍼컵 18점 18점이 18판에 있는거 아니에요? 18판 일단 그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거죠 이거 ㅋㅋㅋㅋ 대사냐 이거 어? 키바 뭐야 자 이거는 각자 세목숨 있어 파트가 보이지?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뭐야 안되는거야 이거 내리는거 키가 뭐에요?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내리는거 없어 그런거 없어 아 이거 블럭 많이 쌓는게 이기는거죠 그렇지 하나도 안 떨구고 떨구는 거, 그러니까 이게 1,2,3등으로 정해지는 거야 가이들이 근데 마음이 약해갖고 나를 세게 못 때리더라고, 나 그거 보고 좀 약간 감동먹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세게 때리려고 나 진짜 세게 때릴 거야 여러분들 말도 안되게 어, 다 잘하는데? 고인준다 뭐야 상대방 방해하는 아이템을 쓴 거지 너네도 한 번씩 쓸 수 있었음 범계, 빔! 없앴고요 자, 세아는 3등 하겠다 세아 지금 한 목숨 죽었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 한 목숨, 잠깐만 나 뭐야! 나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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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쌓으면 되죠, 여기까지 어 빨리 쌓는 거예요, 아니면 잘, 잘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서바이벌이라구 아, 살아났던 거잖아 낫을 때까지 알비, 엘비 버튼은 팍팍 치는 거야 어, 이렇게 무지지 않는다 존나 잘하는데, 랄프? 어, 랄프 큰일났다 저도 존댐을 감지한 랄프 명 개축 존댐다 우와 빠바바바 빠바바 오케이 자, 점수표야 나는 하나밖에 못 잡고 아, 세 개씩 올라가네 그렇지, 따다다 18점 가면 된다 오케이, 18점 6판 1등 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메달 순으로 쳐맞는 거야 최대한 많이 쌓는거네 최대한 많이 쌓는거야 잠깐 카메라 조금만 돌리자 위로 가야될거 같은데요? 위로가면 어디 갈 자리가 없잖아 다 가리네 그냥 내가 봤을때는 이거를 더 작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간다 바닥에 깔면 안되잖아 바닥에 깔면 안되잖아 저기까지 이건 최대한 저 선안에 림보같은거야 많이 쌓아야돼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시발 큰일났네 어어어 잠깐만 안되 시발 아이쿠아 아이쿠아 올라갔다 아이쿠아 올라갔다 아 뭐야 안돼 안돼 아이쿠아 아 몇개야 이거 아니 뭐야 왜 안먹었어 니가 어떻게 할거 같은데 이 동구름 뭐야 그거 붙어 애들이 안떨어져 그러지 그냥 두퀴 1등 그냥 올려야 1등이야 이거 오케이 자 개수 세자 다섯개 다섯개 세야 두개 꼴등 어 한개 더 있어갖고 생리다 오케이 메달 3개 1 2 3전 딱 정확하게 나오죠 이건 테트리스다 이건 빨리 버리는거죠 어 이건 블럭 버려도 돼 어 근데 지금 부실공사를 안해야돼 간다 무조건 빨리 올리는게 좋은게 아니라는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거야 그니까는 차분하게 쌓아야돼 차분하게 차근차근히 방해할게요 방해하는거는 B 나한테 아이템이 좋았을때 나한테 이로운거 쓰려면 X 어 뭐야 이거 아이씨 거대한 나의 힘을 받아라 오히려 좋아 고마워 중심축이 생겨서 고마워 아 이거 무조건 올려야되는구나 나 이거 치워야겠다 펍치고 오케이 오히려 좋아 가고 가고 아 시발 뭐야 나 원 좀 그만해 나 들어갔다가 아 랄프가 이기겠네 이거 잘하며 나한테 이로운 아이템 좀 써야겠다 나한테 이로운 아이템 좀 써야겠다 아이씨 이게 나한테 이로운 아이템 쓰는게 진짜 중요하거든 남을 방해하는것도 좋지만 나한테 이로운 아이템이 내 손에 들어왔을때 써주는거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이거는 내실때문에 지금 망하고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내실을 잘 쌓는게 중요하다고 이거나 다들 먹으러 1등이 보이네요 이겼다 이겼다 게임이 왜 쓰레기 게임인데 왜 쓰레기 게임인지 얘기해봐 내가 지금 싸우는 곳 보여 니는 내실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된거야 내실 너무 좋아서 제가 문제였어요 발표형 동점 세안을 일단 많이 처맞겠다 아까 했지? 기억나지? 기억나지? 간다 벌써 쓸 필요 없을거 같아 내가 봤을때 중요할때 쓰는거지 이렇게 놓는게 맞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어 안돼 아 진짜 좀 어렵다 근데 세안이 몇개냐? 세안 몇개냐? 하나 둘 셋 넷 한갠데요? 다 날라가네 오케이 이거 이해한긴 한거야? 너 이해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세안이 이해 못한거 같다고 저.. 너 그거야? 너 그거지? 아니 너 그거지? 아니 너 그거 같은데 이건 내 실맵 이거 블럭 하나라도 놓치면은 그 놓친거 하나가 HP다 각자 HP가 보일거야 진짜 나는 이 게임 모드가 제일 피지컬을 보여주는 그거 같아 아이씨 아이씨 가니? 아 이거 넣어있다면 안되겠구만 가니 장롱은 뭐야? 질리는거야? 어? 아 왜그래? 아 죽었는데 아 쥐 혼자 떨어지는게 미지는데 목숨 하나 떨궜다 아 이렇게 블럭이 왜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한 명 죽으면 빨리 끝나라고 라이프 니가 봤을 때 누가 읽고야냐 아이템 아이템 잘 산다 아이씨 뭔데 이게.. 오 이게 되네 오케 목숨 하나 더 얻고 아이씨 아이템 잘 살았니 아이씨 이거 높이 빨리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버티면 되겠는데 이거는 천천히 하면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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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지마. 한 번 해놓고. 어 새하 위기 왔습니다. 새하 위기 왔어요. 아 새하야 빨리 죽어라. 새하 불피고요. 새하 목숨왕 깎였고요. 어 잠깐만. 오케이 두 개 깎였고. 어 잠깐만. 어 끝났다 이거. 새하. 어 씨X. 빨리 내려. 내려. 저는 초반에 죽었습니다. 아 잘 깔았잖아요. 좀 칭찬한다. 또 이거야? 많이. 아니 빈 공간이 X 같긴 하다 저기. 그러니까 이거는 창의력에 대한 그거야. 이제 이 게임 다 이해했지? 창의력이잖아. 개봉이 많지. 좋지요. 잠시만요. 저지역이 bek Yup. 저지역이 더 소빅을 빈고. 좀 칭찬합아. 축하를 하는 건 입. 두 개. 여하. 주제chemistry. 어! 와... 안돼! 이거 욕심부리면 안되네 몇 개를 날린거야? 아...이거 진짜 좀 빡센데? 아 자꾸 욕심부리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가는게 맞을까? 에이...모르겠다! 안돼! 욕심? 아니아니 안전빵 5개 떨궜어 자 올려놔 1등이다 니가 1등이다 일은? 10개나 쌓았다고? 너 좀 멋진 아이들구나 너 좀 멋진 아이들구나 흐하하하 처웃는거 싸대기만 한거야 왜 처웃니? 자...이거는 빨리...이거 빨리 올리는거지 응 간다 나 진짜... 뭐야...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고마워 랄프야 얼음 버린다고 버려지지 않는다 무조건 쌓아야 된다 버려야겠다 이거 이것도 버리고 뭐야 어떤 새끼야 라이브요 게임 ㅈ같이 하네 어떤 새끼가 이거 나 잘 싸웠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아 나도 안고마워 안고마워 아무리 안고맙다고 해도 소리지른게 맞아? 어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된 이상 나 막살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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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l 아이씨 away 와 나 망했다 Mounted 진짜 제발 더 망했어 와 씨발 와 씨발 그래 여기서 다시 닫자 마지막 와 와 아니 아까 뭐 이상한 그 엥 엥 엥 와 동점이다 셋 다 동점이야? 여기서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 고난이도 기술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와 제대로 이거 진짜 내꺼 블록 본사람들 놀랬을거야 다들 저기서 저런 고난이도 트릭을 쓴다고? 아 뭐야 아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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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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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나 어디 가시나 고마워요 2점 2대 2대 4대 형 2대 세안 자 왜? 우리가 랄프 이길 수 있는 게임 딱 하나밖에 없어 없던 거죠 진짜 친 테트리스야 그거 말고 랄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이까지 하자 이까지 하고 밥이나 먹자 밥 먹어야 될 거야 이거 밥을 먹고 잠을 한 12시쯤 자야 돼 안 그러면 또 나 역류성 10도량 생겨 그거는 응? 형이 늦게 자야죠 그러니까 밥을 빨리 먹고 늦게 자야지 밥을 빨리 먹고 늦게 자야지 어떤 걸 먹나요 그러면? 우리끼리 정해보자 나 비빔면 존나 먹고 싶다 일단 여러분들 저녁에 보자 저녁에 아 이제 그만 그만 게임 그만 너무 많이 했어 어 너무 많이 했어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동원하고 싶어요 응 힘들어 살려주세요 맞아 부탁 좀 드릴게요 내린다 저녁에 봅시다 응